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식약처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악템나주 긴급사용승인 관련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JW중외제약이 수입하는 악템나주 토실리주맛을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국외 사용 사례, 임상시험 논문 등 관련 자료,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국외에서도 악템나주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긴급사용승인 미국 또는 허가유럽, 일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템나주는 국내에서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는 항체의약품으로 주사제, 정맥 투여 1회 60분 이상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있는 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